마무리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천천히 쿨링 다운할 필요도 있습니다. 다치면 안 돼요. 이장훈 가도 될 것 같아요. 가요. 그대로 가요. 몸싸움. 이거 완전히 밀었습니다. 이장훈 선수 정말. 완전 터미네이터예요, 터미네이터. 20번의 안상유 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. 됐다. 쟤는. 상훈아. 무슨 황이찬 보는 것 같다, 뛰는 게. 진짜 이름 잘 지었어. 이름 장군이야, 진짜 장군이야. 힘이. 이장훈이 무슨 선수야? 무슨 선수, 이장훈이? 카바디라고 인도에서. 어쩐지 힘이. 장사합니다, 장사.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그리고 미안하다고 90대 인사하는 거 보세요. 대원아, 여기 있을게. 대원아. 길다. 패스, 솔리.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어쩌다 벤져스와 디병원FC. 우리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유. 아유,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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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했어. 이겨냈어, 이겨냈어. 태환이 형. 그만했습니다. 오케이. 어, 축구 좋았어. 네. 수고하셨습니다, 고맙습니다. 형 좋았어, 너무 잘했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드디어 안 불렀네. 드디어. 아, 진짜 밥값했다. 잠시 후. 아,of,nas. 아,이거. 어.